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무술은 호신이잖아요. 자기 방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있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. 주짓수, 귀끄리 타면 좋습니까? 호신술을 보면 방어, 방어이기 때문에 타격을 할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얼굴을 가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만 뻗어도 얼굴에 안 맞습니다. 이렇게 한다고요? 여기서 이제 얘가 어? 아니, 기본적으로 춤을 춰요. 여기 올라가죠? 맞기만 해요? 방어를 하고 허리를 끌어안습니다. 아, 갑자기? 네. 돈이 있나? 이렇게 막 때리다가,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! 아, 그럼 이, 아! 오케이, 느낌 아겠다. 벌써 졌어요? 이렇게 잡아도 돼요. 이렇게 잡아도 되고, 어떻게 해서든 제가 쭉 끌어안으면서 제 턱으로 상대방의 쇄골 네. 뭐 눌러줍니다. 어? 어, 그랬죠, 이렇게. 힘이 빠지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오, 그냥 쑥 때려가네. 이렇게 해서 넘어트린 다음에 이제 마운트 바로. 이렇게, 이렇게 넘어져, 이거. 아! 아! 형님, 여기서 이제 그렇죠. 뭐, 아니면. 키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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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셨습니다. 여러분들, 이곳은 썸바콘이 위치한 와이어즈 있는데 이게 오시면 썸면 잘한다?